영상을 열고 어, 그걸 들으면서 네 아, 이거 갑시다! 자, 가요! 아, 이거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네, 녹화 어떻게 찾았어, 이걸 지금? 여기서 이 시간대에 딱 맞춰서 아니, 이거... 아, 이거 어떻게... 네 모든 렌즈들을 받아 적어주시면 돼요 아, 이거 갑시다! 자, 가요! 지금 방금 정주환님이 자, 문제 갑시다, 문제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, 문제 갑시다 했는데 왜 또 문제 가요를 두 번 얘기하냐고 원래... 아, 나 이거 미치겠네,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서 다 받아 적어주세요 근데 이게 오디오가 물리잖아요 근데 물린 것도 다 받아 적어주셔야 되고 이제 그럼 여러 번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죠? 오디오 물리는 것도 다 받아 적어요? 너무 물려서 안 들리는 거 아니면 오디오 다 적어주셔야 되는데 아, 이거 진짜 원본이네, 이거! 녹화 이거 분량이 9시간짜리인데? 9시간을 다 친다고, 이거를? 36초, 37초, 38초, 이걸 다 적으라고? 아니요, 30초 단위로 잘라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안에, 30초 안에 있는 거 야, 근데 너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화를 내니? 숙련된 분은 1시간에 30장 정도? 30장? 벌써 집에 가고 싶다 아,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, 이거 안 쳐도 되지? 어? 그거 쓰셔야 됩니다 모든 말 다 써 이거 화장실 가겠다고 그런 건데, 이거 뭐하러 그것도 써주세요 누가 얘기했어, 그걸? 내가 그냥 말 없이,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 하지마 형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왜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면 돼 저 왜 이렇게 하면 돼